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. 나 진짜 한공은 씨랑. 오랜만에 만난 거죠? 근데 진짜 공개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. 뭘요? 한공은하고 저하고 뭐가 달라요? 한공은하고 저하고 뭐가 달라요? 아니 진짜 한번 물어볼게요. 아니 오늘 분위기 좋은데 백혜트 좋은데 왜 그래요 언니. 저기 제가 마이크 잘 때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냥 싸늘한 시선으로 내가 답변에 의례적으로 했거든요. 야 근데 그걸 또 얘기하네. 누나 참 집요하네. 아니 근데 비슷한 게 많아요. 식성. 아 진짜요? 식성도 비슷하고 잘 드시는 것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. 확으로 연아 남편. 연아 남편. 네 살 연아 남편까지. 그러네. 고은이랑 나랑 데카쿠만이야. 진짜 제가 노래만 잘했으면 쌍둥이 소리 듣는데. 저 쌍둥이야. 진짜. 아니 한공은 씨는 내가 보니까 요즘 뭐 이제 저희 동상목 이후로. 예능프로에서. 예능프로에서. 해외 다니면서 요리도 하고 뭐 서정이랑도 요리도 하고. 엄청 바쁘시더라고요. 엄청 바쁘시더라고요. 그러게요 저 그렇게 솜씨도 없는데. 아니 아니 솜씨는 우리가 알죠. 솜씨가 더 늘었겠어요 이제. 많이 조금 대중화돼 가고 있어요. 아 그래? 처음에는 저와 신랑이 입맛만 맞추다가 조금 대중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저 신영수씨 근황도 궁금한데 신영수씨가 굉장히 뭐 유명해지고. 그야말로 뭐. 그 남자. 그 남자. 그 남자 맞아요. 근데 지금 또 여기 스튜디오도 오셨대요. 아 진짜요? 와서 또 지켜보고 계신다는데. 아 진짜. 아 저기 있네 저기에요. 아 저기 계시네. 저기 계시죠. 네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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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니 근데 아직도 사람들 의식을 많이 한다고 뭐 외모관리 몸매관리.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니까. 가끔 조금 약간 조금 신경이 쓰이나봐요.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도 항공원의 남편으로서 조금 예뻐 보이고 싶은 욕심이 좀 생겨서. 외모에 자꾸 조금. 신경을. 공정적 효과가 사실 얼굴에 알려줘서 허찌거리를 못해요. 맞아요. 맞아요. 나와서 얼굴을 좀 남편을 알리면 괜찮아요. 강아지 산책 시킬 때도 예전에는 그냥 뭐 대충 그냥 나갔거든요. 네. 자다가 나가고 이랬는데. 그러시고요. 지금은 머리라도 한번 만지고 옷도 조금 갖고 입어요. 머리. 그래서. 먹으면 연예인병인데. 정상하게. 먹으면. 적상하게. 연예인병 되면 또 항공원 씨가 눌러주니까. güzel. 선생님. 헐 더 여ijn экспrig요 것 같아요.